이렇게 해놓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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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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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비싸게 받읍시다 딜럭스 투어라고 해서 1,8명 하고 스태프를 늘려줄게요 네네 비싸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한번 해줄게요 독일풍댕이님 하여 통화 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진 찍을 했으니까 사진 좀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레인저가 없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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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자유로 시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끌려 돈은 많이 벌리구요 공룡 종류가 좀 적어요 오케이 사리스펍션 Girls 호텔 하나 더 지어야 되나 원예이 아니 이 시간 까지 장구이니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레인저들도 엄청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렉이 일단은 장난... 어? 잠깐만 저거 없죠 지금 떡락하겠다. 잠깐만 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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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라면 드세요 맛있겠다 나도 방송 끝나고 라면 먹어야겠다 저 라면 먹고 싶네요 아 진짜요? 저 라면 먹어야겠는데?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할게요 이 녀석 사진 찍고 오죠 만원짜리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만원 넘었고요 좋아요 넘나 자연 친하죠 근데 스테고사우루스밖에 없다 여기 스테고사우루스들을 흠 일단 다른 것도 좀 넣어야겠는데요 일단 아주 까다로워요 우리 항상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조심히 지키세요 크흡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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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느리다 벌써부터 오 퍼스트 오전 생겼어요 음 일단 여기 물은 없앨게요 여기 물은 없애고 여기 나무도 좀 없애주겠습니다 네 스테고가 한 20마리 정도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 아 저 기침 많이 해요 어따 놔야 되지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여기다 모르는 거 여기다 땅 펑펑하게 한번 할까요? 좋아요 지금 호텔이 필요해서 자이로 노선 겹치개가 안될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단테님 리아이요 그니까요 행복한 고민을 하게돼요 여기로 쪽 빼줄게요 여기도 한번 고르게 갑시다 근데 다 정리가 필요하다 물도 다 빼주고요 나중에 다시 넣더라도 일단 빼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안보이니까 트랙 인컴플리트는 신경 안써도 돼요 이쯤에다가 오늘 지워줘야 되는데 파워 파워 라지 녀석 하나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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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운데에 두께요 이쯤에 두고 나중에 빼도 되니까요 이쯤에 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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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평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싸들만 온다고요? 그렇겠죠. 근데 게임상에서 가볼 수 있잖아요. 인싸가 아니어도. 얼마나 좋아요. 보통이면 안 가는 곳인데, 인싸들만 가는 곳이라. 게임상이라도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퀘스트 받을까요? 다른 퀘스트 받을까요? 쉬워요. 폴링. 폴링장 만들기. 폴링장 만들기. 음식점. 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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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위로 게임 어 짱 제가 그 삐져나온걸 없애드리겠습니다 가게들은 위로 찾아야돼 너무 좋아 이 녀석이 아 뭐 아니 여기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볼게요. 일단 음식 괜찮고 쇼핑 쇼핑이랑 즐거움이 모자라요. 펀쇼핑, 기프트샵, 토이샵, 기프트샵, 포실존, 옷가게 이런식으로 있네요. 좀 넓게 넓게 갑시다. 여기는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아까는 자리가 엄청나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굳이 굳이 여기 넓은데 지금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에 잘되어 있어가지고 넓죠. 엄청나게 넓어서 크게 걱정할게 없어요. 컨셉이었는데 까비 근데 여기서는 넓게 쓰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러면 쇼핑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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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하고 쇼핑 음식 음식이 뭐 자를 수가 있나 근데 잠시만요 음식이 빨강이라고 음식이랑 쇼핑만 필요하거든요 아이영? 아이영 네 방송치고 오래 했어요 요아즈님 아이영 어... 고민된다 이거 음식하고 쇼핑이라 일단 패프를 안되네 패스트푸드 리프트샵 이렇게 둘게요 얼마나 사먹는고양 월만족 좋아요 다음에 이제 공룡 공룡들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아 굳이 쓰면은 저거에요 이제 공룡들을 어디서 인큐베이트해서 어디서 옮길지 요런 고민을 좀 해줘야겠어요 바바밤 바바바바밤 흠흠 고민이구만 고민이구만 공룡우리를 만들까요? 여기 만족하죠 완전히?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없어서 이건 별 만점인데 아 맞다 안전해야 되지? 젤타 숨기기 젤타 숨기기 인큐베이터 맞아요 인큐베이터 멀리 놔두고 싶은데 얘 지금 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드네 얘 아파서 얻어버렸어 아냐 얘 큰일났는데? 아냐 얘 밥도 줘야되는데 빨리 인큐베이터를 만듭시다 음 이쪽에다 만들게요 아니다 일단은 천천히 하죠 일단은 아냐 죄송합니다 이랬다 저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 흠 쉘터들 어딨죠?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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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 어떤 길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모노레일을 여기도 깔아야 되나? 아 사모넬라? 아이고 잠시만요. 연구소 연구소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연구소 길 여유롭게 지을게요. 아 돈이 없구나. 잠시만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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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안전하겠죠. 비교적 초식용 장소는 재밌겠당 그럴려면은 길이 없다고 자꾸 하는데 어 모노레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공포게임하는거 보고싶다고요? 계란 흐흠 흐흠 영원 얼마 있어요? 일곱 엌 엌 엌 엌 엌 엌 엌 엌 네 저 녀석이 아파요 얘를 치료해주고 다른 녀석들 옮겨줄게요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잠깐만요 요쪽 물쪽 외워둘게요 세 명을 여기로 보내고 두 명을 저쪽으로 보낼게요 사고 많이 쳐요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아저씨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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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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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간. 공간이 작네요. 그러면은 공간을 확 늘려줍니다. 우리 스피노스 공간을 확 늘려줍니다. 우리 스피노스 좋아요. 좋아요. 네 연결된 것 같아요. 여기 안 돼있다. 여기 안 돼있다. 여기 안 돼있는 건가? 어? 어? 아이씨 나무 때문에 안 보여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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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친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육식은 반복 안 합니다 초식만 반복하려고요 까비 발전기구 치러 가는 사람 살 떨리겠네 세이브 한 번 해 줄게요 오늘 여기 별 5개 만들면 방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별 2.5죠 별 5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최선을 다 해 볼게요 오늘 별 5개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럴려면 일단은 잠시만 별 5개 힘들려나? 아니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힘들려나? 별 5개 안 될지 않을까? 일단은 업그레이드도 다 해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하기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거 네, 공룡들을 좀 더 뽑으면 되긴 해요 공룡 종류가 너무 조금이라 얘 지금 상태 어떻죠? 소셜이 너무 극혐인데 안 친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애들이랑 싸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갈까요? 돈 있으니까 그냥 갈까요? 그냥 세라토 두 마리? 아니면... 세라토 두 마리 넣어보죠 누가 이기는지도 볼 겸 다른 세라톤 따르키 갈게요 디펜스까지 넣어가지고 로고 세이브 한번 해줄게요 무조건 싸워요 여기다가 초식 하나 내뽑는 용으로 에이씨가 필요한데 에이씨 센터 하나랑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엑스페딕션 센터랑 포실 센터 또 다 필요하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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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바닥 울퉁불퉁 띵아 뭐니 높은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높아 띵깡단 합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러지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많이 놀랐죠 죄송합니다 조금 더 깜짝 놀랐어요 두개 한 번만 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좀 더 깜짝 놀랐어요 헉 책잘기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From where I'm standing, that's job done. Look, with all the activity on Isla Sorna, it takes real skill to manage that location from a security standpoint. With your high reputation, the island is clearly in capable hands. It's just incubator. It's just incubator. Incubator라고 칠게요. Ton가? Ton가요? 스펠링을 몰라. Ton 맞죠? Ton지. 처음에 맞게 했네. 그럼 캐나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갑시다. 음? 음 캐나다 충주 아 근데 별 3개 따기 너무 힘들다 넘나 힘든 것 노파워 잠깐만 레인지 레인저 스테이션은 어디도 다 놔야겠는데 아 왜? 괜찮았잖아요 왜지? 아 이게 문제인가? 서비스테이션을 밖에 놔야 되나요? 저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쵸? 나무가 없어서요? 나무? 넘나 넘나 아 뭐야 여기 있었잖아 나 이머전시 왜 만들었지? ACU 센터를 더 만듭시다 기절시킨 다음에 한 3,4개 정도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화성 노가다 세라토 갑시다 그 다음에 티라노 쪽도 필요할 것 같고요 티라노 생기니까 떡상이든데 진짜 여기는 만족합니다